시리즈는요 96탄입니다. 96탄. 이 종목의 추천가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요. 추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료 추천 받기도 싫고 그리고 대박 6% 배당금도 받기 싫다. 그러신 분은 그냥 현금 주고 매입하시면 됩니다. 무료 추천 그 다음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녹음하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이것부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태양 실전 240개 종목입니다.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나를 따르니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똑같은 날 추천하고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텐데요. 참고적으로 이런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사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자 문자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랑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 분들만 제가 종목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4년 동안 자금 마치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수익률 나오죠. 자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5년 후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제2의 IMF 위안회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미리 예측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수익률밖에 더 있습니까. 이 수익률의 근거 자료가 자그마치 4년 치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2번 급락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죠. 이제 다음 수익률은 뭐냐면요. 자 전업투자 제가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수익을 어떻게 내는가 그걸 하나씩 2년 동안의 자료가 지금 공개가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에 대박주식 시리즈 96탄에 지금 현재 잠재자산은요. 15만원입니다. 15만원. 자 여기 꼭지 목표가 맨 위에 여기가 지금 15만원입니다. 자 15만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연일 지금 주가가 빠지죠.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오니까. 자 그러면 15만원인데 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미 경제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대공황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빠진 거예요. 자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게 쌓여있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지금 이번에 13만원까지 빠지니까 자 13만원까지 빠지니까 아 지금 여기 고점이 자 15만원이 아니라 33만원입니다. 자 33만원인데 이 종목이 이제 고점을 때려맞고 작전세력들이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전저점이 얼만가 13만원입니다. 13만원. 여기가 13만원이에요. 자 요 구간이 지금 13만원인데 자 요 구간에 13만원에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몇 프로 올랐냐 지금 1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96탄 96탄이 지금 최하 40%서부터 지금 100%까지 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96탄 내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 속아서 이 개미들이 그렇게 무식하단 말이야 매일 언론에서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개미들이 앉아가서 거기에다가 다 배팅을 했는데 지금 5% 6%밖에 더 먹고 있습니까? 이빨이 먹은 사람이 완전 바닥에서 이번 종합주가에 완전 바닥에서 매수한 개미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 속아서 지금 눈탱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구간에 이렇게 대폭낙장에 낙폭 과대주를 매수를 해야지 삼성전자에 매수하는 그런 놈은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개미들이 돈을 못 번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언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을 때 기관투자가들하고 국민연금하고 금융투자사는 지금 이 종목에 지금 몰빵 터뜨려가지고 지금 100%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평생 눈탱이 당하면서 앉아가지고 사기만 당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후 이비달토록 지금 벌써 100탄 가까이 소개하면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 보십시오 삼성전자 8조 매수 삼성전자의 배신 고스피가 25% 오를 때 삼성전자가 이빠이 바닥에 산 사람이 12.5%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눈탱이 치고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반등의 승자는 낙폭과대주다.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한 거 어제에 어제가 되니까 이미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언론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뭐 갖고 속였습니까 삼성전자 유튜브 보시면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라 여러분들 계속 눈탱이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 기관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은 이 언론 갖고 여러분들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눈탱이 친다라는 생각은 왜 안 하시냐 이 얘기야.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100편 소개할 때마다 매일 동영상에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미들이 날마다 앉아가도 뉴스 보고 들어갔다가 눈탱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1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만원 이 잠재자산이라는 게 뭔가 이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에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이 금융이론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2012년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 네이버에서 나를 떼는 인생밖길이라 이 카페에서만 추천합니다. 자 주식하고 선물옵션 예측을 해드리는 카페잖아요. 그리고 예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 주가가 빠질 것이다 올릴 것이다 에 대한 예측을 해지르는 카페 아닙니까. 이건 실력이 없으면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르는 제 카페 회원님들이 얼마나 수익이 났는가는 제가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제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 대공황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 2월 26일 바로 요 날 입니다. 미국 월가 애들이 미국 3대 종합주가 를 연일 급등을 시키면서 자 급등을 시키면서 자 주식 혐오를 다 내다 팔고 하락장 에다가 엄청나게 파생 상품 에다가 배팅 한 날 바로 요 날 입니다. 이 포지션 이 엄청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2020년도 2월 26일 장 시작하기 전에 7시 56분에 어제 미국 야간장 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종합주가 초 급락 이라고 제가 부랴부랴 글을 쓴 날이 이날 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공황이 올 것 같으니까 금융 위기가 올 것 같으니 여러분들은 주식을 전부다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요 날 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폭락이 왔잖아요. 자 이때는요 미국 샌더슨 하고 트럼프가 경선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고 그렇게 뉴스를 많이 봤죠. 유튜브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방송을 본 사람은 그나마 좀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저는 미리 금융 위기가 왔다라고 이날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자 지금 증권방송 tv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을 자 그런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금융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호언하는 사람 장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저를 찾아온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할텐데요 자 이너서클 회원들 나를 따른 사람들의 지난 3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 한 페이지가 50개 입니다 포스트가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10페이지면 이게 50개 니까 포스트가 50개 니까 20개 30개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싹쓸이 헤이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왼쪽이 이거는 종합주가 미국 다우디스 국제유가 나스닥 S&P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오늘 오를거다 내릴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공황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4년동안의 수익률을 근거자료를 만들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설득을 하는거 아닙니까 나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이 어마어마한 전업투자 수익률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의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인형을 보십시오 자 비정규직이 없이 모두 정규직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평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하시면 배당금도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8일날 배당을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는데요 이제 3월 18일날 배당을 했구요 공시 보십시오 법인입니다 이제 4월 18일이면 이번주에 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시리즈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고액자산가를 위한 고액자산가들은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안사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몇만원씩 되더라도 내 자산을 지키면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원하거든요 그런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습니다 추천 비용 비싸게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한시적으로 홍보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자 추천금액 5천만원으로 이 종목이 책정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나는 주주 가입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5천만원 내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추천주 받으시면 되고 자 추천회비를 전액 돌려받겠다 돌려받으면서 자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서 출장금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회비를 전액 보존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결국 무료 추천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민기업에 주주로 참여하시면서 매달 18일날 6%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잠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 를 배우고 싶다 배워서 혼자 사부닥 사부닥 그냥 편안하게 매일 돈을 벌고 싶다 이게 지금 전업투자 수익률 아닙니까 이걸 배우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무료 추천주도 받고 배당금도 받겠다 그러신 분은 무작정 010-2173-5680으로 전화 주지 마십시오 자 모르시는 분은 저는 일체 전화 안 받습니다 자 문자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사람의 인성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저랑 평생 회원으로 같이 가입이 되면서 주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배당금도 받고 무료 추천주도 받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질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빠지니까 연일 금융투자사 자산운영사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금융위기가 끝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금융위기를 준비하기 위한 매집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분명히 다시 오게 됩니다 아직 대두도 안 됐습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등이 올 때 저는 매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물린종목 빨리 빨리 정리해라 이제 급등이 올 테니까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이 종목은요 특정 금액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매수해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번에 이번에 이 종목의 바닥을 깨고 내려갑니다 깨고 내려가서 저는 얼마까지 깨고 내려갈 거를 보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5만원이기 때문에 만오천원까지 빠질 거라고는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이거 대기업이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번에 평균가가 7만원 8만원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5만원 봅니다 5만원 자 지금 현재 18만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18만원 지금 연일 막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차트 보이는 거 지금 보시죠 빨간불이 왔다갔다 하고 지금 막 튀어 올라가잖아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다시 하락 압박을 받으면서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5만원 봅니다 5만원 보면 여러분들 그때서부터는 물려도 절대 손절치지 말고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막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금융위기가 안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지금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5만원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얼마까지 그럼 홀딩을 할거냐 저는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와서 안오면 뭐 어쩔수 없구요 자 제 이야기대로 틀림없이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 종목 5만원에 적극적으로서는 매수신호를 보낼거구요 그렇게 해서 50만원까지 홀딩할겁니다 자 50만원까지 홀딩하면은요 최고 10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원래는 추천금액을 1억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종목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억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기억 관성의 대주주가 되실 분을 제가 모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의 추천금액을 5천만원을 마이너스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무료 추천주를 받으면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